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전한 빌라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이 신축빌라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신축빌라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작은 시립주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욜로족이 많은 시대에는 적금이나 저축을 바득바득 행하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천년들이 별로 없어요 30대 초반까지 신나게 놀다가 아 이제 노는 것도 지겹다 하면서 정신차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돈 모아야지 이런 계기로 신혼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전세를 구하자니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대출 받고 했을 때 좀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아니 1억이 어딨어 우리나라 남성 평균 결혼준비자금이 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집만 구하면 돼? 차도 바꿔야 되지, 쓰듬해 해야 되지, 신혼여행 가야 되지, 그리고 가구도 들여놔야 되지 이렇게 준비할 게 엄청 많은데 8천만원 안에서 거의 다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2억, 3억씩 이렇게 턱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계신가요? 당신이 만약에 3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고 있고 그 만나가 한 5천만원 정도 모아놓고 있다? 이러면 당신은 경제관념이 있는 어느 정도 괜찮은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실입주금 3천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입주금 3천만원 가지고 1억 5천에서 1억 6천대 신축빌라를 알아본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1억 2천만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월 부립금은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요즘은 애기 낳기 전에 신혼생활도 즐기고 맞벌이를 조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 총 수입을 한 450만원 정도로 잡고요 너무 적게 잡았나? 너무 많이 잡았나? 450만원 정도면 적당한 게 제가 한 달이면 60명에서 80명 정도의 손님을 만나는데 그 중 한 20명 정도는 신혼부부거든요 보통 남자 300 정도 여자 150 아니면 남자 250 여자 200 뭐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450 정도면 평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맞벌이 하는 동안 150 정도는 따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 총 수입 450으로 잡고요 월 부립금 60만원 빼고 나머지 남는 돈이 39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50만원 정도를 따로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물론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허리띠를 살짝 졸라매야겠죠 하지만 신혼 때는 우리 사랑만 먹고 살잖아 특히 밤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잖아 거의 왜? 그러니까 돈이 남지 그렇게 2년 후에 저축해놓은 돈이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신혼생활 즐기고 돈도 모으고 해서 2년 후에 중도상한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대출원금 1억 2천에서 3,600만원을 갚아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월 부립금이 40만원대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어랏? 근데 아이가 생겼네? 괜찮습니다 남편 혼자 300을 번다고 칩시다 뭐 더 벌면 좋고요 기존에 우리가 소비를 줄여놨기 때문에 월 부립금 40만원을 내고 남은 돈 260만원 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면서 살았을 때 그때 생활비가 24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랑만 먹고 살았을 때 근데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육아수당이 20만원씩 들어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집 생활비는 맞벌이 할 때보다 오히려 늘어난 생활비 280만원이 확보됩니다 여기서 똑똑한 새댁들이라면 여기서 50만원 100만원 또 저축해 그렇게 결혼을 하고 6년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았더니 집값이 살짝 올라가 있어 빌라가 뭐 집값이 올라가냐 뭐 이런 50대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예전에 엘리베이터 없고 주차장 없던 빨간 벽돌로 지어진 빌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즘 지어진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있고 무인 택배함 있고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빌라 수요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 기준으로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는 게 유행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들은 상대적으로 잘 팔리고 가격도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결혼하면서 신축 빌라를 1억 6천만원에 샀습니다 물론 현금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축 빌라를 알아봤어요 난 연극배우였으니까 한 달에 70만원 버는 연봉 800만원 32살에 연봉 800만원 가난한 대학로의 연극배우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나랑 결혼해줬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이 오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보 고마워 어쨌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신축 빌라를 거의 뭐 천만원만 가지고 샀어요 집값은 1억 6천이었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저희 집의 전세가가 1억 6천입니다 매매가는 1억 7천 5백이고요 물론 아파트처럼 드라마틱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즘 아파트 어떻게 됐죠? 마용성 무너지고 송파 헬리오시티 이름처럼 헬시티 됐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들 미분양도 모자라서 지금 할인분양 다 들어갔어요 제가 한 달에 80명 정도의 손님을 만났는데 예전에는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 빌라보러 잘 안 오셨거든요 요즘에는 5명 중에 1명은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입니다 아파트 끝났습니다 이제는 거주 목적으로 저렴하고 살기 편한 빌라의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적당한 빌라를 구매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삶의 플랜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평화로울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말했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집으로 투기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고요 나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적당한 신혼집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빌라보장 길잡이 하마였습니다 구독! 구독!